강릉원주대학교 대학 입학전형 주요사항 지금부터 2017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대학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형 및 모집인원을 살펴보고 수시모집 주요사항,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마지막으로 전형요소별 반영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교과 및 종합전형, 실기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며 정시모집은 실기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시모집 정원내 전형으로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인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이 있으며 내신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총 선발인원은 495명입니다. 정원내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은 GWNU 꿈전형, 지역인재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1단계에서 종합평가하여 2단계의 면접고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실기위주 전형은 2017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으로 실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수시모집 정원외 전형은 농어촌 학생전형, 특성화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의 경우는 가군과 다군에서만 선발하며 예체능 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먼저 수시모집 전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전형은 석차등급 100%로 선발하며 반영과목은 석차등급이 표시된 전과목이며 학년별 반영비율은 학년 구분 없이 100% 반영합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종합평가하여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1단계 점수 80% 플러스, 2단계 점수 20%를 합산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은 없으며 교사 추천서 역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내신 성적 반영 없이 실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음악과, 패션디자인학과에서 실기 100%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 수시모집의 경우 정원 내외 및 학과 구분 없이 정원 유형을 달리하여 총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인 GWNU 꿈전형과 지역인재전형처럼 전형명이 다르더라도 전형 유형이 같을 경우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같은 학과라도 전형 유형을 달리하여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강릉원지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의 주요사항은 첫째,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치유예우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셋째, 모집인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54%에서 61%까지 모집인원이 확대되어 수시지원 및 합격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강릉원지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모집의 경우 가군과 다군에서만 선발하며 가군은 실기 위주 전형으로 미술학과, 공예조형 디자인학과, 체육학과만 모집하며 실기고사 성적 50%와 수능 성적 5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다군은 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음악과만 실기고사 70%와 수능 성적 30%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그 외 모든 학과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의 경우에도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되면서 반영과목에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반영과목 및 비율은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소개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형요소별 반영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은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교과전형인 교과성적 우수자의 경우 학년별 구분 없이 석차 등급이 표시된 전교과목 반영이며 단위수가 적용됩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과성적의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모집단위와 연계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종합평가됩니다. 정시모집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경우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영역, 전공관심도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서류평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인 3개 문항, 즉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인성관련 문항 및 전공관심도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한 면접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수능성적 반영은 수시모집의 경우 치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수능체조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치의예과의 수시모집 수능체조학력기준은 국어, 수학가형, 영어, 과학탐구 두과목 평균, 한국사의 5개 영역에서 9등급 이내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성적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며 인문사회계열학과의 경우 국어 40%, 영어 40%, 탐구영역 15%, 한국사 5%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자연공학계열학과는 수학 40%, 영어 40%, 탐구영역 15%, 한국사 5%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치의예과의 경우는 국어 20%, 수학가형 25%, 영어 30%, 과학탐구 20%, 한국사 5%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원주대학교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학과정보 및 진로, 구체적인 성적자료 공개는 대입정보 포털서비스 어디가 및 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올해 입시결과를 공개합니다. 학과정보 포털서비스 지금까지 2017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대입전형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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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